어제는 화날만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 끝도 없지 근데 진짜 화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A플랜을 잘 들고 나오는 게 막힐 때가 있잖아요 A플랜이 막히면 B플랜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 그 B플랜으로 못 넘어가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테나 감독이 갖고 나왔던 A플랜가 첼시의 맞춤 전략으로 들고 나왔던 그 A플랜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플랜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을 우리 감독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옹호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이먼 필립스가 얘기하는 건 변명으로 들린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 미드필더 지금 부상으로 없어요 우고추고 부상이고 갤러고 빠졌습니다 미드필더 없어 그러면 센터백이 많으면 뭐 스리백을 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센터백 중에 한 명을 미드필더로 집어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재미본 게 또 펩이죠 스톤스를 올려가지고 아놀드를 올린 클럽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감독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 걸 아니까 더 보여주길 바랬던 거죠 그것도 정식 감독이고 프리시즌까지 했으니까 근데 테나 감독은 이 안 좋은 상황에도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 상대팀인 첼시는 그걸 못 보여준 게 화가 나는 거죠 거기다 건기력은 더 안 좋았고 옛날 콘테가 나중에 벵거 감독까지 쓸 정도로 스리백이 정말 잘 먹혔던 시절이 있습니다 첼시대 그 30승이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주구장창 잡아 돌린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A플랜이 잘 먹히는데 뭐하러 B플랜을 돌립니까? 일단 이 스리백이 정말 잘 먹히고 있는데 굳이 콘테한테 누가 뽀백을 쓰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즌부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등 했잖아요 이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스리백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포체티노는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성적을 봤을 때 승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럼 잘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플랜에 대한 변화가 없고 부상자가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면 글쎄요 그게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첼시팬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실반하고 저는 이거부터가 패착이었다고 보는 게 코릴도 많이 올리고 쿠쿠렐라도 많이 올 건데 저기 가르나초나 이런 애들 나올 게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테나 감독이 인터뷰를 합니다 뉴캐슬전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르나초하고 이런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코릴리 풀백이고 실바와 디사시를 세웠다는 거 풀백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뭐 구스토 부상이고 뭐 이렇게 부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도 빠르게 나올 거라고 보이고 갤러거가 없으면 압박을 가하기가 어려운데 파머에게 그 역할을 준 다음에 라인을 올렸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제 가르나초한테 정말 많이 뚫렸어요 가르나초가 못했으니까 어쨌든 가르나초 발에서 골이 안 나왔지 않느냐 라고 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 먹혔다 뿐이지 정말 많이 뚫렸거든요 XG값이 4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보면 미드필더는 부족하고 그래서 파머를 갤러거 역할을 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파머가 거의 여기서 뛰고 엔조가 요만큼 올라가고 카이스도 이렇게 있고 거의 요런 형태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 3백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포체티노가 못 쓰는 전류 전술 아니냐 못 쓰는 전략 아니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전술의 폭이 좁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럼 센터백이 더 많고 미드필더는 전멸이고 전멸이었습니다 어제 어제 나온 미드필더가 전부고 미드필더가 및 벤치에 없어요 전멸이에요 그러면 3백을 써야죠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백을 써갖고 더 잘했던 거 맞아요 갤러거, 엔조, 카이스도 나왔을 때 더 잘했지 저도 경기를 보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없잖아요 게다가 센터백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 쓴다고 이기겠냐? 그럼 어제 전술 썼으면 이겼나요? 어제 전술은 더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했고 승점을 벌지도 못했으며 경기력까지 안 좋으면 다른 전술을 써야죠 이게 시즌 초면은 전 절대 이 얘기 안 해요 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즌 초에 시즌 초니까 이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감독도 여기가 처음이고 선수단 다 갈아엎었는데 지금 포체티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15라운드예요 이제는 뭔가 다른 전술도 보여줄 때가 되셨잖아요 테나우는 무조건 자기 전술에 고집을 부렸나? 체시 맞춤 전술로 들고 나왔잖아요 테나우도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근데 고집을 부렸나요? 안 부렸잖아요 안 되니까 내려놓는 게 있잖아요 안 되니까 저는 솔직히 A플랜 아스날전이라 이럴 때 보면 괜찮은 것들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포체티노 정말 싫어하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플랜이 안 먹히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줘가 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요즘 A플랜 잘 안 먹혀요 왜냐면 워낙에 프리미어의 좋은 감독이 많아 상대의 맞춤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감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어제 더 이해를 못했던 게 이 잭슨의 등장이거든요 잭슨이 못하고 자라고를 떠나서 라인을 올리고 롱볼을 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잭슨의 키픽하고 파머의 키픽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공이 일로 많이 가잖아요 잭슨 아니면 파머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공을 키픽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잭슨의 선택이 맞냐는 거죠 이 전술에 그래서 경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암라바트하고 맥토미니하고 그리고 루크쇼가 여기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공을 잡으면 이 3명씩 서있습니다 이쪽 3명 서있고 왜냐면 후방 빌드업도 어차피 안됐는데 공이 가봐야 이 중에 하나니까 무드릭하고 스털링은 주로 침투였거든요 그리고 포체티노가 있는 한 카이세도 잘못 샀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가르테나 그 전형적인 미드 그러니까 우고추구가 성장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전형적인 6번이 더 나아요 그냥 여기서 수비 막아주고 내려가서 공 받아주고 빌드업은 안되더라도 수비하고 이렇게 어느정도 빌드업 연기한 다음에 넘겨줄 수 있는 자원이 있죠 그냥 전형적인 6번 앤조도 차라리 여기서 이런 앤조보다도 그냥 외질까가 나요 에릭센이나 앤조도 포치한테 별로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땐 겔러거만이 포체티노 전술에 딱 맞아요 겔러거만이 그리고 앤조를 너무 이용을 못한다는게 반대전환이 너무 안돼요 무슨 반대전환 한번 할라 그러면 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반대전환이 돼 투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아니 왜 쓰리 백을 썼냐 오자마자 뽀백을 쓰던 팀에 누가 봐도 쓰리 백 써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대답을 해요 공격은 안되고 미드필더는 자꾸 먹히고 수비 숫자는 많지 않냐 그럼 쓰리 백 써야되는거 아니야 정확한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투엘 감독이 한 말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잖아요 쓰리 백을 써야되는 환경이면 쓰리 백을 써야되는거지 그 말이 맞는거죠 그래서 성적을 냈고 뽀백이 중요한거야 뽀백이 안좋은 전술이고 쓰리 백이 좋은 전술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감독이 얼마나 이 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 그니까 우리가 2조 3조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없는 형편 내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럼 시비 그냥 할거야? 그러니까 선수 없으면 그냥 시비 할거야? 없는 형편 내에서도 짜줘야지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원래 남의 얘기하긴 편해요 포체티노 심정이 안대봤지만 남의 얘기하긴 편해요 우리는 경기를 중계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체장을 볼 수 있고 감독은 일부분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비프로고 그는 프로라는거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야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니가 감독해봐라 너? 포체티노보다 잘할 수 있냐? 없으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감독을 응원하는거구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 못 보여주면 어쩔 수 없지 뭐라 그래야지 우리는 뭐 그게 없으니까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있었으면 첼시를 사랑하는 마음에라도 거기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